정독 트로트의 디바 바로 이수진 시위 노래입니다 청춘 어게인 프로그램 너무너무 재밌다고 난리더라고요 이지현 유 누나 도대체 사람은 하난데 이름은 왜 이렇게 많은겨 야 이거 망고는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런데 뭔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나 그거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나 적도록 하세요 적어 적어 연필 안 가져왔지 연필 아니 아역 탤런트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아주 그냥 치맛바람이 대단하셔가지고 아니 치맛바람 갖고는 이거 싹 지워버리면 아무도 그래 우리 딸내미도 몰라보는 그런 상황이 초래하니까 아유 그냥 니가 불러 뭘 가이드를 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생의 주인공 바로 나야 . o . 아아!